공룡의 크기는? 공룡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공룡의 크기를 뽀로로 친구들과 비교하며 알아보기로 해요. 공룡이 얼마나 클까? 우선 공룡의 길이부터 알아보자. 크롱크롱! 트리케라톱스? 물개 몇 마리의 길이와 같을까? 다시 생각해봐. 물개 몇 마리의 길이와 같을까? 고래 몇 마리의 길이와 같을까? 아! 맞았어! 타르보사우루스!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공룡의 높이를 알아보자. 아! 맞았어! 플리오사우루스!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공룡의 높이를 알아볼까? 플리오사우루스! 다시 생각해봐. 공룡의 높이를 알아볼까? 플리오사우루스! 폭이 몇 명의 높이와 같을까? 맞았어 트리케라톱스 맞았어 브라키오사우루스 다시 생각해 봐 맞았어 이제 공룡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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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